화폐개혁 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최근에 화폐단위변경, 화폐개혁과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갑니다 정책을 맡고 있는 당국자들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논의가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사실 생활인의 입장에서 보면 화폐개혁을 실시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 그런 당위론적인 문제보다도 실시될 가능성이 높은가 높다면 언제 정도 실시될 것인가 파급효과는 어떨 것인가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볼 것인가 실질적인 문제가 보통 사람들이 관심거리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실시될 가능성들이 과연 있겠나 가능성 여부를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정책은 대부분 전격적으로 실시가 되고 아주 비밀스러운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하는 사람 입장에서 반드시 실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추론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정황이라든지 명락을 미뤄서 아마도 이렇게 될 가능성들이 높다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포인트를 한번 보시죠 한은의 최고 수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여권의 고위 당국자들 이런 분들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가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흘러나오고 또 시중에 미리 그런 정보를 입수한 자산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준비 작업들이 그동안 진행되어 온 것을 미뤄보게 되면 안이 뗀 굴뚝에 연기가 나기가 참 힘들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주 처음 경험해 보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정권과 비슷한 전의 정권에서 준비한 그런 전력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준비가 상당 부분 진행되어 있을 가능성들이 높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런 주장은 가설입니다 아마도 이력 추론할 수 있겠다는 점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방송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 집권하고 있는 집권 세력은 좌우익을 따지다면 일종의 좌파 정권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정부 개입주의적 사고 방식 좌파적 사고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최근에 제가 좌파적 사고 왜 열광하는가 라는 책을 펴냈는데요 그 책을 펴내면서 기존에 알았던 부분을 한 번 정도 더 정리하게 된 것은 좌파적 사고로 무장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뚜렷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현실보다는 당위를 중시하는 점입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부작용이 있겠다 이런 부분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마땅히 뭐 뭐 해야 한다는 그런 당위에 훨씬 더 큰 무게중심을 둘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회정의의 구현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면 실시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지지 세력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실시되어야 된다 환심을 살 수가 있으면 지지를 끌어낼 수 있으면 당연히 그 정책은 실시가 돼야 된다 정책의 편익 분석이라든지 현실적합성 같은 부분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죠 좌파 정책이 내포할 수밖에 없는 당의론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화피 단위 변경은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좌파 정책은 주로 정부 개입적 정책과 일맥상통합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죠 이런 정책이 갖고 있는 굉장히 뚜렷한 특징은 표를 얻는 데 도움이 되는가 우리에게 표를 던질 수 있는 사람들의 환심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표를 살 수가 있으면은 어느 정도의 부작용이라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부를 생산자로부터 임금근로자로 이동시키는 최저임금제 같은 경우도 아무리 화려한 미사역으로 장식하더라도 결국 표를 사는 정책이죠 부작용 같은 건 별로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화폐계획은 실시될 가능성들이 높다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이 정책을 통해 가지고 현금을 많이 보유한 자산가들이 가장 크게 타격을 받을 것이고 실물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크게 이득을 보게 될 것이죠 소수의 자산가들을 약탈하는 정책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소수에게 불익을 안기고 다수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아주 유력한 그런 후보군에 속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섯 번째 측면은 사회적 실험이란 관점에서 이번 정책을 보죠 시장 친화적인 그런 정책에 익숙하신 분들은 큰 규모의 사회적 실험을 단행하는 데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대개 좌파적 사고에 익숙한 사람들은 사회적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크게 개의치 않죠 사회적 실험이 평등을 구현하거나 사회정의를 구현하거나 표를 얻는 데 도움이 되면 어려움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편견 없이 추론이란 그런 관점에서 조명을 해보면은 지금 정책을 다루시는 분들이 화폐 단위 변경이란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가능성이란 것은 상당히 높다는 점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한 네다섯 가지 측면에서 이것이 실시될 가능성들이 있는가 점검을 해봤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들 의견도 한번 참조하셔서 현명한 선택과 준비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